안녕하세요. 어제 매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이 170, 180인데 집에 와서 혈압약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을 먹고 혈압이 60까지 떨어져서 119에 실려가셨다.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혈압, 우리가 혈압약을 줄 때 너무 높아서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 그런 사연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널뛰는 혈압이라고 해서 강의를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보시고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리프를 달았는데 거기에 저는 혈압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다 175 혈압까지 올라가 혈압약을 두 번 복용하고 60까지 혈압이 떨어져 119에 실려 응급실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은 하나만 짚어보고 가겠는데요. 우리가 혈압은 사람마다 그 다르고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안을 계속 추적을 해봐도 혈압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제 병원에 찾으신 분들한테 제가 가끔가다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혈압이 120에 70인데 제가 그분한테 귓사대기를 딱 치면 1분 안에 혈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80, 190으로 오르겠죠. 그러면 귓사대기를 하는데 딱 치고 혈압을 재면 190이 났다고 해서 그 혈압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180, 190이 되죠. 자, 제가 이 말은 극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의 혈압은 우리의 맞은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분이 나빠서 올라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도 하고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와서 혈압을 재면 당연히 180, 19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과 정신적인 게 둘 다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 근래에 미국 의사 학회지에 실린 게 미국 의대생들한테서 혈압을 재보라고 했더니 거의 다 잘못 재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솔직히 혈압 재는 거 쉽거든요. 여기다 팔에다 혈압기 돌리고 버튼만 눌러도 되죠. 요즘은 그런데 그 버튼만 누르고 여기 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환자가 갑자기 뛰고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꼬고 다리도 꼬고 이렇게 한 포지에서 혈압을 재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15분 정도 있다가 재는 게 정석인데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가정의학과 학회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는데 원래 혈압을 약간 어두운 그런 곳에서 클라식 음악을 들으면서 15분 동안 릴렉스를 한 다음에 혈압을 재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아리클을 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자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재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편하게 했을 때 그냥 재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통계가 환자들을 봤을 때 25%에서 45%까지가 지금 혈압이 병원에서만 높은 사람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임상실험 같은 거를 보면 병원에서 딱 재고 이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를 혈압 모니터링 하는 거를 가지고 환자를 보내놓으면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에서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도 혈압이 150, 첫 번째 방문했는데 150, 160이면 상황을 지켜보고 첫 번째부터 약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뭐 190, 200까지 올리면 상황이 따르겠지만 140, 150이면 그런 혈압을 집에서 좀 적어오라고 해보고 몇 번을 이제 두고 보죠.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25%에서 40 몇 프로까지 우리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그것은 와이코트 신드롬, 와이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기 때문에 병원에 혈압만 가지고 하다가 약을 주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게 40%의 환자가 병원에서만 높다. 그러면 병원에서 150인데 그러면 집에서는 110이에요. 그러면 150을 믿고 의사가 혈압약을 하나, 두 개를 처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집에서는 110이었는데 그 두 개를 먹어가지고 하면 80, 7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꼭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가 준 혈압약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혈압을 잴 때 항상 집에서도 높고 병원에서 높은 분들도 반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줄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105 뭐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좀 어지럽다. 그런데 집에서 안 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하나 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105면 집에서 90몇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와이코트 신트롬이나 병원에 긴장했을 때 혈압이 높은 거를 잘못해서 혈압약을 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집에서 혈압이 낮은데 병원에서는 항상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집에서 재봐도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냥 너무 새로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저혈압이 빠지면 바로 끊고 의사 선생님을 다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아니면 아직 약을 시작 안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항상 150, 160이 나오고 집에서는 120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서 혈압일기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혈압을 재는데 아침에도 재보고 점심이나 낮에도 재보고 저녁에도 재보는데 하루에 3번을 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아침에 몇 번 그리고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점심, 모레는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까지 적어가지고 한 달 정도를 해보면 한 달 동안 아침에 잰 게 10번이 되고 점심에 잰 게 10번, 저녁 때쯤 잰 게 1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재도.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잰 거를 들고 그 혈압 기계도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혈압을 딱 쟀는데 만약에 160이 나왔어요. 그러면 160이 나왔으면 집에 있는 기계로 바로 다시 자기 기계로 자기 집의 기계로 바로 혈압을 재면 똑같이 160이 나왔다면 그 기계가 정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120이 된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진짜로 집에서 120이고 병원에서 160이니까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병원에 가지고 그 기계를 가져갔는데 자기 거로는 120이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재보니까 160, 170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자기 집에 있는 기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를 다시 사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120이었고 지금 병원에도 120이었는데 병원 기계로는 17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170이었다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혈압 기계도 다시 사야 해서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혈압 약을 드셔야 될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이 혈압 기계가 굉장히 혈압 기계가 어느 정도 정확할 수도 있는데 혈압 기계는 대부분 팔에 감는 그런 혈압 기계를 사고요. 여기 손목이나 손가락이 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손목이나 손가락이 끼는 건 되도록이면 사시지 마세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에 끼는 걸로 사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쓰는 혈압 기계는 5,000불 정도 합니다. 한국으로 500만 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는 5만 원, 50불, 60불이면 코스코에서 사잖아요. 그럼 5만 원 정도 사는데 왜 500만 원짜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재기도 하고 정확하게 재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에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가정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고무 그 안에 혈압을 대는 기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거기 센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무 박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혈압을 잘 못 재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공기가 샌다든지 그러면 혈압을 지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5년 정도 혈압 기계가 지났다, 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재로 사셔야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자신의 기계가 병원 거랑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집에서도 높은데 병원에서도 높았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이 정도 170이니까 굉장히 약게 안 주고 어느 정도 중간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먹고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을 가지고 똑같이 혈압이 있으시는데 어떤 분은 약을 한 개, 두 개를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세 개, 네 개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레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만 먹어도 확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약을 주고 환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안에 먹는 사이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다. 그러면 그때는 끊고 다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혈압, 너무 의사 말을 너무 잘 들으시는 분들이 혈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먹으라고 했다고 막 드시는 분이 가끔가 다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왜 드셨냐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빠졌을 때는 혈압약을 끊고 다시 병원에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혈압약을 10년을 먹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암이 걸렸다든지 뭐가 해서 잘 못 먹고 체중이 빠지면 먹던 3개의 혈압약이 너무 강할 수가 있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체중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3개가 2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사람들이 아 뭐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 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추가도 되지만 끊는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저혈압이면 드시지 마세요. 자 이런 혈압이 들쑥날쑥 하는 분들에 대한 기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이나 또 한 번 기회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혈압이 특정한 이유 때문에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말고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들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주치를 하나 해놓고 그분을 계속 꾸준히 다니시면서 집에서는 이렇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같이 알아가면서 약을 조절을 해야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지 오늘 누구를 어떤 내과 의사를 가서 이 약을 처방을 받고 2주 해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가보자.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이 약 한 번 또 처방 받아보고 그리고 또 2주 있다가 또 다른 의사 가서 저 처방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혈압은 진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저 의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자신이 여러 의사를 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의사를 보셔야지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죠. 하루에도 제 병원에도 10분 정도는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 10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루에도 2, 3분씩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인데 그 이유가 다 그런 식으로 이 의사 가서 이 혈압약 저 의사 가서 혈압약 막 이렇게 타서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저 혈압약 빠지는 그런 경우도 다분히 있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미국에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인타원에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인타원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는 꼭 아닐 수 있으니까 저혈압이 빠지면 끊고 자신의 주치의를 찾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